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프리티우먼 엘리 스타크입니다. 그녀는 독일 프랑크프루트에서 태어났으며 현재도 거주 중입니다. 그녀는 모델이자 소셜미디어 스타이자 인플루언서입니다. 2012년 12월 독일에서 처음으로 인스타그램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팔로워 수는 41만 천명을 넘겼습니다. 팔로잉은 94이며 853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그녀는 틱톡에서 틱톡커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6만 8천 4백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74만 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았으며 팔로잉은 62입니다. 그녀는 평소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패셔너블한 의상과 모델링 사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러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계속해서 인기를 높여가는 중입니다. 놀라운 외모, 귀여운 미소, 패션 스타일, 환상적인 밝은 성격, 황금 비율의 몸매 등으로 유명해졌으며 매혹적인 이미지와 영상으로 많은 인기를 얻었으며 계속해서 ING 중입니다. 금빛, 짙은 갈색의 헤어컬러를 가졌으며 순수하며 때론 도발적인 아름다운 짙은 갈색의 눈동자를 가졌습니다. 헐리우드 스타 샤론 스톤의 전성기를 떠올리게 하는 아름다운 외모의 소유자이며 큰 키에 황금 비율의 환상적인 몸매를 가졌습니다. 그녀는 슈퍼스타가 갖춰야 할 모든 조건을 다 가졌습니다. 그녀는 큰 키와 아름다운 몸매 덕분에 타이트한 의상이 잘 어울리며 여성복, 피트니스복, 일상복, 정장 등의 모든 의상을 잘 소화해냅니다. 아름다운 그녀에게 응원을 보내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